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좋은 흐름 찾을 수 있는 오늘의 첫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올해 저저번주에도 아마 올해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연초이기 때문에 한번 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어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먼저 해봤습니다. 불장, 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라는 말인데요. 전국이 부동산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기 전망의 주요 변수인 거시경제와 전세시장, 공급 물량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1%로 외환위기 충격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1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출시에 따른 점진적 경기 회복 등으로 3%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기준금리 또한 0%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 2021년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전세 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며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아파트 분양은 전국적으로 3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추진 등 공급 대책과 맞물려 2021년 전세 가격 상승은 둔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매매가 상승세는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1년 부동산 경기 전망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저번주에 의해서 이번 주에도 아마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전망치, 부동산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전세 가격의 상승, 이 상승은 어떻게 좀 멈출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즉 보유세에 대한 문제, 또 양도세에 대한 것이 올해 이제 걸려져 있죠.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분하고 6월에 진행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어떤 거래량이 과연 어떻게 터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분양에서 나오는 분양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재작년의 비율이라든가 재작년과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올해 좀 공급되는 물량들이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되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실수요로 움직이는 전세가에 대한 상승을 좀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량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오히려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상승을 또 주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장 청약 물량들이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따라갈 수 있느냐 즉 소득에 대한 비율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본다면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좀 열버질 수 있다. 또 오히려 이런 것이 역폭화로 인해서 소폭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참조한다면 그래도 이 전세가,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폭에 대한 둔화는 있지만 올해처럼 또 재작년처럼 큰 상승폭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을 봐서 그 어떤 추격 매수라든가 갭투자로 인해서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좀 위험성이 있다.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올해 나오는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입주되는 물량들이 2023년도 이후에는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이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역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추격적인 어떤 갭투자 이런 것들은 좀 참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유를 하면서 잘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상승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승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세금을 내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23년도까지는 매도할 수 있는 시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관찰해 보시고 일단은 보유하고 잘 끌고 가시는 것을 일단은 1번으로 좀 놔두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본다면 전망에 대한 주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 코로나가 올해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숨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식시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유동자금 자체가 상당히 풍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경기 흐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실고주를 하고자 하는 수요층 자체가 이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추격 가져가서 내가 소득에 맞는 대출에 대한 비율, DS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했을 때 과연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전세에 대한 매물 잠김이죠. 어떤 시기든 간에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임대차 3법이 나오게 되면 항상 매물 잠김 현상은 일어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가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주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도를 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단기적으로 봐야지 이걸 하나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매매에 대한 어떤 소폭 하락, 또 전세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이 좀 겹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자체가 올해 6월까지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매가를 좀 부추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의 추이 올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1% 정도를 내놨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는 KDI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긍정적인 지표를 현재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이라든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실제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이 사스라든가 이 메르스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메르스 때는 오히려 경제 성장이 오히려 경제가 성장을 했었는데 사스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 지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르스 때하고 사스대도 긍정적인 효과 즉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환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외환위기가 접어들고 나서 하락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1년 정도의 하락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상승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융위기 당시의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당시에는 좀 하락폭이 좀 뭐랄까 급격하게는 하락하지 않았지만 완만하게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약 한 5년 정도의 하락기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상승기간이 약 한 3년. 올해부터 이 흐름을 따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 점유율의 형태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자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자가에 대한 비율과 이 전세에 대한 비율을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가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더 많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자가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전세가 거의 뭐 희소성을 가질 정도로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자가 실수요자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가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전세에 대한 비율도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임차 가구 중에 전세와 월세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세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월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 예견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전세에 대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표상으로도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주택점의 형태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지역이라든가 광역시, 수도권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노란 것들이 현재 지금 전세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많이 연도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가 점차점차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세에 대한 비율도 공공임대 어떤 아파트에 공공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떤 경기도에서 보이고 있는 기본 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앞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의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19년도 8월 달 이후의 상승률 또 20년도 7월 달 이후에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전세에 대한 비율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대한 또 광역도시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도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전세 시장의 어떤 비율 자체는 앞으로도 천천히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세가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이 어떤 전세가의 어떤 상승률을 전세가 상승률이 초과가 됐습니다. 매매가 상승률보다요. 그러나 어떤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대책은 이 전세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나와 있지만 이게 시장 경제에서 또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좀 대책이 나와서 이런 어떤 그 대책이 어떤 안정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그런 대책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물려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시작되는 사적 청약과 맞물려서 어떤 그 가수요층을 좀 뭐랄까요. 흩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대책들이 한 7월달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수도권에 대한 임대주택들도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 비율도 많이 줄어들더러 임대주택을 자동 맞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좀 많이 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을 맞설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증여에 의한 세대분리가 증가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증여, 즉 증여에 의한 세대분리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세대층 자체가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재산의 어떤 증식 과정의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 이전에 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6월 달 이전에 좀 더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대분리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평균 주택과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물량들이 그쪽에 안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렇게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그렇게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좀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인허가 물량 자체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생기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년, 3년, 2021년, 22년, 23년 이 안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이슈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전세, 매매로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한 여권 악화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유동자금에 대한 어떤 자금 대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거시경제를 흔들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는 코로나의 어떤 회복을 단기적으로는 찾을 수만 있다면 경제 회복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 수요자에 대한 어떤 전세 권리보호 차원에서 들어간다는 하지만 또 그만큼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올해 6월 달에 거래량 자체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기본적인 어떤 상승 흐름세의 어떤 영향을 그때 가서 한 번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2만 원 수준에서 전망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차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6 공급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수세는 좀 둔화가 될 것 같고요. 전체 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은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어쨌든 예상이기 때문에 소폭 하락에 대한 영향 자체가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에서 미쳐야 되는 부분인데 실수요자인 전세 수요자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 자체가 어떻게 전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7월 달 이후에 사전 청약에 대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라든가 이것을 좀 갖고자 하는 무지택자들한테는 항상 7월 달에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